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지만 지금 이준석 하태경 씨를 비난한다고 민주당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 그동안 너희 뭐 했는데?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2030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저조차도 그간 쌓여온 청년들의 분노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들의 마음을 달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만 맞을 게 뻔하고요. 그럴 땐 새로운 청년들이 과감하게 치고 나와야 할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윤석열 가족 건드렸으니 저도 자신감 있게 이재명 가족 건드릴 것 이런 발언에 대해선 비판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비판을 할 건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가족의 문제는 말 그대로 범죄 수준입니다. 윤석열 장모는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 문제 또한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그렇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협찬 논란 게다가 허위 이력 10건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성은 씨는 윤석열 캠프에 김용남, 윤희석, 김용환 등 고소에 나서기도 했고요. 대응할 건 대응하고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알릴 건 강점을 알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이재명 후보는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실천하겠다며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걸 진행하는데요. 매주 타는 민생버스 해서 메타버스라는 거죠. 오늘도 부산, 경남에서 정말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내일은 경남 위주로 돌 예정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행보 및 중요한 공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제 부산, 울산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에 지지 인파가 엄청나게 몰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사기가 저하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죠. 카톡, 텔레그램, 커뮤니티 열심히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지만 그들한테만 맡겨놔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지지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는 순간 지난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걸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댓글 하나만 남기는 거라도 엄청나게 큰 폭발력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다른 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언어로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정채용 성과가 드러나서 내년부터 경기도 사학재단의 셀프채용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좋은 성과들 잘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외로도 현재 세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을 약속했는데요.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적립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해도 최소한의 메신저, 공공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이고 이것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선이라 관심이 살짝 뒤로 밀려나 있는데 매우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인데요. 오세훈 인강 예산이 36억인데 광고비로 16억을 지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장기적인 사업 홍보를 위한 거라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반박을 했는데 광고비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 했습니까? 광고비 과다 지출이라면서 선거운동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택 그대로 오세훈 시장한테도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외로도 애들 밥값 주기는 아까워하는 사람이 자기 치적사케에는 물수듯 세금을 퍼붓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 디자인서울, 서울론, 여기도는 어디로 흘러갔는지 소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성과들을 다 지우면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 지금 그런 짓 하다가 총극을 빚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한 대안 검토도 없이 다급하게 지경화를 추진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반대로 걸어가다가 저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회주택이란 이름으로 피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가 됐다면서 사업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었는데 알고보니 사회주택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존 정책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최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오세훈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이런 인간이다이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저렇게 김어준 총수를 저격하고 견제하는 거겠죠. 대놓고 언론 개입하고 언론 탄압하고 보시다시피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압도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은 TBS 지원금 100억 안팎 깎겠다. 이런 식으로 돼도 않는 대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인들이 왜 여기에 앞장서서 비판을 하지 않는지 그게 의문일 따름이고요. 참고로 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여론조사를 보고 지지자들 중에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서운 건 저쪽이 훨씬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모 부인 리스크 윤석열 토론실력 또 다른 의미로는 이재명 후보의 토론실력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종전선언 등등 저들이 저렇게 무서우니까 먼저 뭉친 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하며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준 것이죠. 김어준 총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안감을 떨쳐주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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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